엄마 멋져집 준비됐나? 멋없나? 알고 있어요 우리 진짜 어이 너 머리 기르고 싶어? 너 아이비리그 컷 됐어 이번 여름에?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썬범이에요 제가 저번에 아이비리그 컷을 자르고 이제 다시 슬릭백으로 기르기로 했는데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4주보다 조금 더 됐거든요? 현재 머리 상태가 아주 지저분한 걸 알 수 있어요 안 지저분하니? 지금 촛놈같아? 한 번 라인 정리만 딱 살짝 했거든요 이쪽을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조금 깔끔하기는 한데 이 뒤통수 부분이랑 옆머리랑 위에 머리 이런 데가 조금 말을 안 듣기 시작한 상태에서 어떤 머리를 하면서 기르면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 달 차입니다 한 달 차 어떻게 해주실 거죠? 어떤 위에는 계속 길러야 되니까 위에는 포센만 정리하고 옆이랑 뒤를 이제 깔끔하게 잘라야지 네 그리고 스타일링은 가르마를 살짝 타도 되고 아니면 아이비리그를 길게 앞머리를 살짝 꺾어서 스타일링 해도 돼요 한 달 차 때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다른 머리 하기보다 아이비리그를 한 번 더 해서 꺾어주는 스타일링을 추천하시는군요? 그렇지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타는 것도 괜찮지 정갈하게 말고 자연스럽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특별 카메라맨 오늘의 특별 카메라맨 득춘이 카메라맨 된 기분이 어때? 근데 그게 한국 확대하는 게 중요하네 뭘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? 형 뭘 그것도 너무 하지 말이야 득춘아 이거 지금 장난치라고 준 자리가 아니야 너만의 예술혼을 한 번 뽐내봐 감기주십니까? 얼얼하지 오리지널 마라시 한 것 같지 아 근데 짧은 머리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두렵다 다시 슬립백으로 하고 다니기가 아 나도 머리 자를 때 좀 그건가 봐 졸린가봐 나는 득춘이가 잘라줄 때도 자르다가 잠들어 갑자기 머리 만져주면 졸릴긴 하지 잠이 솔솔 와 그리고 실력을 믿어버리니까 그냥 눈 감고 자게 되는 거 아닐까? 그건 또 볼 수 있지 너뿐 나 지금 가서 잘게 저번에 찍은 영상 보니까 어떤 분이 나 그거 닮았다고 댓글 달아주셨다고 엄태구 닮았다고 어 맞아 근데 엄태구 진짜 하나도 안 닮았던데? 아예? 그치? 응 성태 성태 어두 껌장봉 어 아 그분도 원래 질덩당했고 그래? 알아? 몰라? 원래 되게 바랄 수가 배우의 꿈을 응 여러분 꿈을 쫓아가는 삶을 사세요 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삶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질문도 그래? 응 저는 주 근무시간이 보통 한 75시간? 그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75시간씩은 근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불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 보면 확실히 좋아하는 일이나 꿈을 쫓아서 사는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삶의 때 어떻게 생각해? 좋지 하루에 11시간씩 나와 있으면서 끝나고 유튜브 편집하고 촬영하고 그런 삶이 어때? 좋은 것 같아? 근데 너 니가 좋아하잖아 좋아하니까 응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시간을 못해 그치? 어떻게 생각해? 득춘아 음 저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잘 사실은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너무 목적적으로 완전 몰빵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저는 저만의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응 힘든 일에 너무 집중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봐서 나 한 8대 2 정도 되겠지? 거의 그렇죠 너는 몇 대 몇 가지 살 수 있을 것 같아? 돼요? 응 6대 4, 7대 3 6, 4, 7, 3 응 7, 3 늦게 나온 거 보니까 살짝 6.5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6, 5, 3, 5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하고 싶은 것들은 못하는 게 더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? 그렇죠 저는 목적이기 전에 덩범이는? 난 반바 5대5? 응 그 이상은 양보 못한다? 아니 양보할 수 있긴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? 응 그럼 지금은 조금 그러겠네? 워크가 더 많지 않아? 응 그치? 난 원래 근데 다른 일도 해봤을 때 응 재밌어 응 난 남부 10대도 다 쉬거든 그 생활을 해봤으니까 응 지금도 재밌고 좋은 것 같아 지금은 솔직히 한 6대 4 정도 되지 않아? 지금? 응 6대 4는 좀 넓지 않을까? 그럼 7대 3? 응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면 응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같아요 완전 끝나면? 네 만약에 끝났다 열심히 나왔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가시고 싶은 거 여행이지 뭐 어?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 그래 응 해외여행 가서 맛있는 거 같아 응 다 끝나면 우리 샵 전체 해외여행 한 번 갈까? 좋죠 여행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여기 한 번 그치 어딜 지금 못 가니까 응 지금 못 하니까 너도 뭐 하고 싶은데? 제가? 클럽 가서 엉덩이 흔들기? 그것도 좋죠 웃기신 분들도 이쁘신 분들과 함께? 그러고 싶지 않나요? 넌 안 보고 싶은데? 나도 왜 그러세요? 갑자기? 우리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? 응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держал 은혜 은혜 보면 다 커튼은 다 끝났고 샴푸를 한번 펴고 다시 보자 어 왜 손이 이렇게 야무지지? 어 야무지야? 이 손끝에 그 손끝이 살아있어? 집에서 그거 아니? 철사장? 그치 어 손끝이 근데 옛날부터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그치? 아니 엄청 야무져? 이게 뭔가 떡떡거비같은 너 팬티 챙겨왔네? 그냥 놔주고 내 머리 노패물이 다 빠진다 냄새가 돋았다 시원해?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머리가 잘 나왔나 야 이거 손끝 제대로 하네 손끝 제대로 해 뭐라고 그랬니? 아니 보자 멋진데? 알아서 그런 거 아닐까? 그렇지 아니지 너가 잘라줘서 그렇지 그렇지 나는 아직 안보이는걸? 보고싶네 보고싶지 오늘 제 머리 어떻게 하신거죠? 선생님? 내 마음 때리랬는데 아니 어차피 이제 다시 슬릭백으로 길러야 되니까 네 앞머리는 안 잡았고 앞머리에 맞춰서 위를 살짝 정리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은 살짝 가르마를 타는거에요 너무 정갈하게 말고 살짝 자연스럽게 꼬깃꼬깃한 느낌 그래서 이제 또 여기가 살짝 벌어지면 약간 네가 좀 촌스럽게 생각하면 촌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라고? 살짝 여기를 더 이제 말려줬지 그래서 더 멋있을거 저거보다 약간 이건 아이비리그도 아니고 사이리파트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머리인가요? 그렇지 말릴 때도 그냥 털어서 말려주면 끝이지 뭐 드라이 그것도 없다 선생님 네? 혹시 감마 부분에 안테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바로 산타월드 안테나 영상을 보고 오세요 그렇지 오케이 드라이 끝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보지마 아직도 못봤는데요 보지말라고 너무 궁금해요 보지마 알겠어요 눈 감고 있을게요 매트한걸 바르겠어 매트한거요? 그래 오늘은 양 보여주실거죠? 어 안 보이실 뻔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 초보 유튜버님 얼만큼 머질럼 더 써 얼만큼? 엄지만큼 엄지가 크면 많이 쓰세요 근데 엄지가 크대니까 반려대고 털어버린다 털어버린다 오우 벌써 보셨나요? 혹시 지금 속망? 아니아니 방울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가르마를 대충 너무 정갈하게 탈 필요없다 왜죠? 자연스럽게 멋있으니까 근데 왜 선생님 머리 오늘 가르마가 정갈하죠? 이렇게 잘랐으니까 오늘 거의 스크래치 낸 줄 알았어요 너무 정갈해서 아니 네 네 자연스럽지 않네 한번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아니 나는 이렇게 네 아 그렇게 잘라셨구나 난 이렇게 잘라 의도대로 세팅을 하세요 여러분 머리의 이름을 아이비 파트로 하는 것 같아요 아이비 파트 아니면 싸이비리그 컷 아 싸이비리그 싸이비 싸이비 리그 빗질 할 필요는 없다 그지?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저 아무도 안 보여요 선생님 선생님 동화했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는 보이는데요 선생님 아 그래? 이건 보이는데요 눈 좋은데? 갑자기 손가락 이렇게 접혀가지고 아 그래? 눈 찌르시라고 안테나가 썼냐? 선생님 혹시 산타월드 안테나 영상 안 보셨어요? 아 봤지 아직도 안테나 영상 안 본 흑우가 있다? 두 줄 봤자 그 편 안 봤어요 그 편 안 봤어요 아 다른 편 다 봤는데 그 편 안 봤어요 그 편 안 봤어요 그 편 안 봤어요 오 쉣 딸도 다 봤습니다 오 쉣 최근에 올라온 거 뭔데 봤는데요? 뭐 있더라? 최근에 뮤즈엘레드 그렇지 그렇지 올리브영에서 하는 뮤즈엘레드 리뷰 살만하네 올리브영에서 살만하네 맞쟤 야 득준아 형이 정도다 우등생? 킹성범 당신은 도덕재 아 뭔게 없지 득진이도 변하긴 변했다 옛날엔 다 봤는데 오 이번엔 놓친 거예요 네 안경을 죽였단다 아직 못 봤어? 나 아직도 못 봤다고 나 아직도 못 봤다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 차차차차차차 하면서 사사사사악 나눠져 있는게 아주 일품인데 야 여태까지 머릿속이 제일 멋진 것 같은데 아 먼저 조치된다 비굿어? 아니 비굿었는데 아니 비굿은게 아니야 멋없나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기르면 이제 좀 정갈하게 타는 것도 괜찮지 오 싸이비 리그 컷 싸이비 리그 괜찮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이 거기 멋있어지고 싶어 산타 바보 샵에서 선범바보를 찾으라고 사이비 리그 컷을 선사해줄테니까 어이 너 머리 기르고 싶어? 너 아이비 리그 컷 됐어? 이번 여름에? 근데 머리 기르고 싶다고? 그다음은 싸이비 리그다 알았어? 알았어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라고 다시 리그 컷 바이 조치 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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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제